Pray the... Pray to the true God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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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캣캣? 릴리전? 릴리전 펄슨? 아니 이렇게 공양하는 게 난 너무 웃겨 공양, 공양 켜는 게 너무 웃겨 제 솜살이 그려드립니다 아 안돼 내 팬에게 이렇게 대충 사인할 수 없어 됐다! 남겼떠요 뇨뇨뇨 쪼구쪼구 오늘은 여욱이가 왔어요 그것도 꼭 젤다의 전설 몽환의 모르시기처럼 배 타고 오더라고 제 선맨 위쪽에 프라이빗 빛이 있잖아요 거기 배가 정박되어 있어요 그 여욱 쉑의 배래요 그리고 여욱이 쉑이 그걸 하나 팔더라고 명화를, 침착한 명화를 냅다 사고서 기부했습니다 이것봐요 좀 자랐죠? 그리고 집터로 옮겼어요 이 고지대로 고지대가 그 농성전하기 편하니까 꽃 이렇게 나름대로 심었는데 아직 막 자라진 않네 자란거지? 꽃이 안 자랐을 뿐이지 시작이 좋네 그리고 오늘 슈퍼를 안 열어요 그래서 팔 판매할 물건은 다 짱 박아 놔야 돼 그거 내일 가져와서 다 팔아 버립시다 그걸 내일 가져와서 다 팔아 버립시다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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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민이 찐 뭐야 이거? 안 이쁜데? 너무 안 이쁜데? 메롤 헨드레스 이런 걸 팔아야 된단 말이야 화려한 머리핀? 아 나 있는 거다 안 그래도 녹색 사고 싶었는데 언제 받았냐? 기억도 안 나고 다 수납하고 내일 내일 상점 열면 겨 나와서 팔아 버립시다 사실 오늘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상점이 막 상점이 공사 중이니 오늘은 할 만한 게 없네 흠 흠 친구 집 앞에 그 그림판이나 그리고 둘까? 이걸 좀 옮겨야겠다 여기도 이쁘긴 한데 아 그럼 이 꽃 안 자랄 것 같다 아 꽃 안 자라 이런 사실 뭐 자랄 필요는 없지만 음 맘에 들어 꽃만 많이 심어도 이 진짜 달라지네 산뜻함이 달라지네 그리고 이 막힌 것도 좀 열고 싶은데 여기 집 따닥따닥 붙어있는 거 가천공사 어 나 공사 엄청 했지 아예 그 땅을 다 바꿔버렸지 지층을 바꿔버렸지 아예 지층을 바꿔버렸지 상점 안 열린 게 타격이 크다 상점 상점이 너무 그리워져 안녕 아이고 안 자버렸네 귀여워라 귀여워라 친구들한테 복숭간 하나씩 줄까? 상점도 안 되는데 상점도 안 되는데 안녕 선물 줄게 아 선물을 주는 게 없네 아까 줬나? 하하 여긴 내 옛 집터 옛 집터를 어떻게 쓸까? 여기다가 대나무를 다 옮겨지는 말까? 차라리 아 대나무는 다 있네 대나무 가구들을 옅다 옮기던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면 대나무숲 반대편에 있는 건 굉장히 흉족해 아 그래 이 제작자의 의도를 알겠다 여기서 딱 이 상점 다 문 닫을 때 이때 섬을 가꾸고 하라는 거였어 크아 얼마 섬세해요 우리 동숲 여기는 이대로 좀 두고 싶은데 이거는 이대로 둘까? 이건 일단 이대로 둬 아 수영장을 아 모래밭 수영장은 좀 별로다 이거를 아 집 앞에도 있어 여기 있어도 되겠다 여기 있는 것들을 흠 여기에다가 대나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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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최고야 여기에 대나무 가구 다 옮겨 bern 앤оне 어? 여기 꽃 자라네? 나 여기 둔 적 없는데 아 입구를 조금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입구가 너무 영혼이 안 실려 그럼 내 쓰레기캔을 미룸밀까? 돼지쉙! 꾸액! 꾸액은 너무 안 이뻐 꿀꿀 정도로 하지 꾸액 다육층 밀렸다 나 아 이거 큰일이네 특색 없어졌네 이걸 차라리 옆으로 놓을까? 뇨뇨뇨! 아 또 뒤 짜잔! 됐다 아 이거 문제다 이거 일이야 이거 큰일이야 이거를 오디오 옆까지 옮깁시다 너무 여기 따닥따닥 붙어있으니까 흉해 안 그래 꿀꿀아? 꿀꿀? 섬 녀석들하고 얘기 많이 했다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나한테도 말해줘 너랑도 얘기했을 텐데 이 초코게잌을 아 해피버스데이를 이걸 옮겨 이거를 내 위에 위에도 작은 뭐라 할까 OT장소 같은 데를 만들었어요 OT장소 여기도 봅시다 뇨 뇨 뇨 뇨 뇨 뇨 아 나무 좀 깎으니까 볼만하다 훨씬 볼만하다 여기에다가 어 여기 놀 수 있을까? 이걸 책상처럼 쓰고 싶은데 생일 양초 짜자잔 되긴 하는데 위로 들어가네? 그 반대로? 음... 좀 밀어 밀고 여기 중간에다가 생일 양... 생일 양초 짜잔 아 좋다 완전 좋다 아 좀 꾸민 느낌 난다 이제 이 정도 하니까 꾸민 것 같네 그동안은 진짜 야생의 땅이었는데 듀랑고였는데 듀랑고였는데 이제 좀 정상적으로 됐네 이 돈나무 빨리 자라면 멍쎄버리고 바지락 아니야 아 이거는 설치할 수 없고 복숭아 하나 하나 생일상을 올려 슝 아 귀여워 근데 귀엽다 아 여기 과일 하나씩 넣으면 이쁘겠다 하나 꺼내고 하나 꺼내놔 흐흐흐 이뻐 그리고 여기에 산호... 산호도 꺼내 나중에 먹어 여기 있는 아 바지락 쪽엔 넣을 수가 없다 뮤렉스 쪽에 하나 놔 골뱅이... 골뱅이 무침이야 이건 바지락 아 이건 왜 못 노는 거야 놀 수 있는 건 이게 다다 됐다 흉축하니까 빨리 가져가죠 흐흐 아쉽다 좀 그럴쪼록 이뻤으면 좋겠는데 나비 노린제 아무도 친구들이 꽃 많이 심었네 라는 말은 안하네 아쉽다 여기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옮겨보죠 여기에 대나무 가구들 그럼 여긴 뭘 아 하긴 옮길만하다 여기 너무 안 이뻤어 아 아닌가 이대로 이대로 놓는 게 낫나 뭐 어차피 이게 다네 뭐지 내가 이거밖에 없었나 여기 밴드 거꾸로 아닌가 거꾸로 아닌가 폭포 소리 들으면서 자는 곳? 폭포 소리 들으면 되게 시끄럴 것 같다 막상 이렇게 들으면 그럼 안녕 내 친구 중에 너 같은 친구 있는데 하얗고 통통하고 눈 엄청 이쁜 친구 뭐라는 거야 아 여기 딱 가운데 하나 놓고 있는 탱겼네 잘 만들었네 오천운천 짜자잔 여기 조명 바삭 조명 넣는 거 너무 나이트 같나? 어? 어? 왜 조명이 하나지? 아 이걸 하나 옮기자 여기 별로 안 이뻐 여기에 짜자잔 됐어 어? 모양이 좀 안 이쁘네 아니 아니 괜찮나? 아뇨뇨뇨뇨뇨뇨 저기 좌우대칭 아뇨? 아 필요없어 이거면 돼 이거면 돼 오히려 너무 꽉 막히면 더 답답하니까 헉! 그리고 여기에 그거 개꿀이다 여기에 울타리 세우자 크으으으으으어 쪼꼬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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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다 보니까 센스 터져요 안녕 저녁 저녁 이끼끼바위 진짜 의미없듯 의미없지만 맘에 드는 장식물 이끼끼바위 그리고 아뇨뇨뇨뇨뇨 요거 좀 옮겨놔 이동 주차 쪼잔 짠 얘 어떡하지? 이 뜬금없는 튤립 그리고 여기 뜬금없는 나비 아 나름 의미한번 만들면 되지 호접살이라고 해 아니 호접살 호접몽 응 아 좋아 나비처럼 온다 나비처럼 다가온다 아팀 케켓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레드 라이딩 후드 당신이 준거 한국 번역으로 메르헨 드레스 왜 메르헨이야? 왓 이스 메르헨? 메르헨 메르헨 썸카인 오브 헌터 라잇 아 모자도 세트에요 띵캣캣 이거 메르헨 두건 메르헨 드레스 아주 맘에 들어 복숭아 같아 피치맨 같아 피치맨 튤립 깜짝 상자 다리미판 다리미판 여기 두면 진짜 뚱딴지다 뚱딴지 오브 뚱딴지 그럼 여기에 튤립 상자 한번 볼까? 짜자잔 응? 흐흐흐흐 꼼 튤립 아니 튤립이 복숭아 인간 어 안녕 내 친구 중에 너같은 친구 있는데 하얗고 통통하고 눈 되게 깊은 친구 팀캣캣 나 집 옮겼어요 나 엄청 멀리 이사갔어 봐봐 짜자잔 짜자잔 여기 되게 센스있죠 감각적이야 짜잔 어 아 진동 퀵보드였다 놓을걸 퀵보드 여기가 좀 더 이뻐요 앞마당 이렇게 만들고 그죠 이 앞마당 있는게 너무 이뻐 여기 이렇게 정원 꾸며서 꽃 잔뜩 심었어요 그죠 짜잔 하지만 그건 없어 집 안은 not decorated yet just flowering a lot of flower 왕관 왕관은 놓칠 수 없죠 초코뽀 왕관은 포기할 수 없어요 아이고 여기 청소기 뜬금없어 뜬금없는 청소기 하지만 놔 내가 뭔가 하려 했는데 지금 짜잔 브레이브 아니 그레이브 브레이브 그레이브 하면 용감한 용감한 묘지네 브레이브 그레이브 짜잔 근데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 평화로운 동물의 숲에 무덤을 만들어 청소기 아 모르겠어 뭔가 저기 있으면 이쁠 것 같아 이런게 너무 내 센스 없는 센스 없는 패션 not good 그레이브 저도 아 있다구요? 갖고싶어? 보내주지 뭐 뭐 별거 아니지 잠깐만요 이게 돌만 있으면 돼 하지만 브레이브 그레이브 내가 선물하겠습니다 여기도 팀캔캔님 하면 그거 아냐 선물요정 초코뽀의 선물요정 잠깐만요 돌 없다 돌 돌 가지러 가자 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 바로 갑니다 이쁜 무덤 그레이브 이쁜 무덤 꾸미세요 누구 묻을거에요? 팀캔캔 Who buried Who buried This grave 아이고 팀 문 열어 문 열어 주러 갈게 들어갈래 그 대신에 그냥 죽어 좀만 돌아보고 올게요 이번에는 예외로 한번 제 친구집 한..잠깐만 놀러가서 한바퀴만 돌아보고 올게요 그냥 집 산책만 해보자 친구집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하던 팀팀캣캣 팀캣팀캣 아 저기있다 팀캣캣입니다 리얼 외국인이에요 리얼 외국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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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쳤어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꾸며 헉 저 색깔봐 색깔까지 다 맞춰서 했어 며칠이 걸렸을까요 그 원하는 꽃 교배하기도 힘든데 그거 하나 나올 때마다 옮겨준거 나오고 옮겨준거 보통 일이 아니야 진짜 이 집을 꾸민다는건 동숲집을 꾸민다는건 현실집 꾸미는 것보다 어렵고 더 이상의 노고가 되는거에요 그래서 동숲으로 집 잘 꾸미는 사람은 현실로도 진짜 대단한 사람일거야 헉 미쳤어 입구봐 샥 샥 어머 안녕 안녕 오랜만이에요 안녕 친구 있으면 지금 못 심나? 으흐흐 지금 못 심는구나 빨리 심을 곳 봤으면 좋겠다 하트다 와 진짜 대박이야 흐흐흐 한바퀴 돌아 팀캐캐특 한바퀴 돌음 헉 아 이걸 왜 떨어뜨려 놨어요 빨리 드세요 누가 가져가겠다 제가 놀라는 이모티브가 있지 뚱뚱 한바퀴 돌아 한바퀴 돌아 내꺼에요? 내꺼에요 이거? 진짜? 이렇게 그냥 줘도 돼요? 금물 뿌리기 뜰주에 받았네? 믿기지 않는 기적이다 진짜 믿기지 않는 기적이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 왜요? 왜요? 내가 뭐가 돼 근데 효과가 뭔지 모르겠네 놀 동숲에서는 엔조이 헐 감사 감사 땡큐 땡큐 놀 동숲에서는 시든 꽃에 금물 뿌리개를 뿌리면 황금 장비가 자랐어요 황금 장비 황금 장비 아 거북이다 팀패캣 한바퀴만 돌려주세요 한바퀴 한바퀴 돌아 이거 돌아 아 웃겨 귀여운 친구들 있다 귀여운 친구들 있다 귀여운 친구들 있다 여기 돌아 아 진짜 웃겨 진짜 이거 사실 이 스피닝 어라운드 말고 그 이 섬을 쭉 한바퀴 크게 돕시다 억세신님 안녕하세요 진짜 제 하트 연못을 이거 보고 만들었는데 이게 좀 더 귀엽다 아 코알라구나 이건 사실 코알라 모양 또 돈다 하하하하 뚜두두둔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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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이거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 여기 작가 세트 있네 뇨 뇨 뇨 뇨 뇨 뇨 뇨 뇨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아 대칭 맞춰서 이렇게 논거 봐요 강박증 아니구나 대칭 그렇게 맞진 않구나 여기 꽃 이렇게 하나씩 심은거 봐 배열 맞춰서 여기 물도 짚고 온천 이거 만들기 쉽잖아 이거 금방 왔잖아 이거 4개나 만든게 좀 대박이긴 해 아 그러네 색깔별로였네 온천 아 온천 아셔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좀 그렇지만 전 진짜 일본 가고 싶어요 아 이거 이쁜거 봐 의자네 이거 통나무 의자네 아 너무 이쁘다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됐어 진짜 일본 여행 한번 가고 우와 별 별 저것도 있네 아하 별 별 해파리채도 있네 그거 같애 해파리채 뭐라 하죠 이거 벌레 잡는거 그물망 채 무슨 첸데 아 잠자리채 사실 잠자리를 잡진 않지만 잠자리채긴 하지 어 여기는 왜 없지? 아 해파리채가 입에 붙는거 그거다 나 스폰지밥 때문에 스폰지밥을 요즘 본건 아닌데 맞아 대박 그리고 여기는 놀랍게도 캐나다 국기 우와 해파리채 이거 한글로 패치하면 이거잖아요 여기다가 대한민국 국기 만든거잖아 대박이다 여기 나라 국기를 세웠어요 한땅에 나라 자기 나라 국기 국기를 그렸어 꽃으로 엄청난 노가다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 그리고 한가지 좀 놀라운 특징은 제가 만난 친구 외국인분들은 절대 뛸 때 B키 누르고 안 때워요 그냥 걸어 난 무조건 이거 하면서 사는게 습관돼가지고 어 뭐야 바이섹슈얼이잖아 저는 지지합니다 제3의 성을 지지합니다 어 나 이거 공연해야겠다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신기하다 여기 있다 우와 저기 공룡 만들었네 어 여기 누구집 만들었지? 누가 왔을까 억서신님도 이만큼은 잘 꾸미었잖아요 그런가봐 어 얘 알아 쪼꼬 쪼꼬잖아 이름이 진짜 진짜 난 쪼꼬뽀 얘는 쪼꼬 혹시 내 머스테브 주미는 얘가 아닐까? 쪼꼬야 쪼꼬 너무 이쁜데 쪼꼬 너무 이쁜데 쪼꼬 아 근데 데려갈 순 없다 내 친구들을 이사보내기가 너무 마음아파서 안 돼 쪼꼬 아 이쁘다 진짜 잘 만들어 역시 쟤네 머리 움직여 그쵸 신기해 사과 사과 따갔어 흐흠 이거 움직이더라구요 신기하게 영영영영영 영영영영영 나도 머리 움직이는 거 하나 사놔야겠다 어 이제 보니까 똑같은 옷 입었네 똑같은 드레스였네 나 남잔데 우와 망나방 이거 고질라잖아 팀키키 고질라 봤어요? 그 작년에? 라스트웨어 고질라 무비 봤어? 이거 그 여자 못쓰라 못쓰라 그 하고 힐 주는거 고질라가 융융융융융융융융 하면서 막 터뜨리고 개쩔었는데 어디갔어? 괴수 방력 개쩔었는데 어? 여기서 스포츠카 있다 오! 오 색깔 아 이거 진짜 이따가 너무 이쁘다 저는 그 작년에 봤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뿡 와 진짜 이 센스를 못따라가 아 복숭아 피치 어 맞다 얘한테 뭐 살거 있나 좀 봅시다 좀 보고 돌아갑시다 아 진짜 이 어? 아 아무튼거 살 수 없는 노릇이고 진짜 이 센스를 이 패션 이 꾸미는 센스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음 밖에 살 건 없구만 호랑 가시나무만 좀 사갈까? 이거 10개만 사가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곳곳에 놓자 곳곳에 오! 제 집 보고 싶지 않네요 왜? 왜 집 엄청 잘 꾸미지 않았었어요? 보러 갈 건데 보러 갈 건데 어디 막아 보시지 제 본분을 잊을 뻔했네 나는 우리 팀카켓네 집에 그 묘비를 줄 목적 하나였는데 아 저기 있구나 역시 친구집 오면 꼭 이렇게 꾸미겠다 이렇게 보게 돼 다 너무 궁금해서 짜잔 내가 들어가는 걸 막진 못했을 것이야 다른 거 보고 있었어 이거는 진짜 내가 저장해놓고 많이 많이 써야겠다 이렇게 이쁘게 꾸민 거 꼭 한 바퀴 돌아 이렇게 너무 웃겨 친구집 들어갈 때 국룰이죠 국 룰 침대 한 바퀴 구르기 자 소리 안 나요 소리 안 나 어 여기 뭐야 남자병기 왜 있어 팀카켓 여기 올드 토일렛 왜 있어 올드 코리안 토일렛 또 한 바퀴 돈다 한 바퀴 돈다 아 꽃 날리는구나 여기 대박이다 아 웃겨 같이 볼 일 봐 누가 물을 틀어놨어 근데 진짜 변소같이 잘 만들었다 음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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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 토일렛 that is not a 올미 코리안 토일렛 외국에도 있었어 저거 아이씨 거슬려 움직이지마 저 푸세식 변기는 어원이 기원이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닌텐도가 있었다는 건 일본 게임인 것 같 일본 게임에도 있었다는 건데 오 오 이거 좀 이쁜데 우와 우와 오 인터뷰같아 그 코난 오브라이언 그 녹화장같아 앞에 슬레이트 들고 있는 사람 있고 여기 아나운서랑 오늘의 투데이 게스트 나와있고 코난 오브라이언이랑 이렇게 다 해놓는다고 이걸 적재적소에 웰컴 웰컴 채팅치기 극혐인데 이거 하이 인터뷰 웰컴이래 하이 인터뷰 인터뷰 도움넷 그 토일렛 이스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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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칠레캔스도 있네 pray to the true god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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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전 릴리전 펄슨 이렇게 공양한 게 난 너무 웃겨 공양 공양 켜는 게 너무 웃겨 징도 있어? 나 갇혔어 팁팁 나도 갇혔어 아 이렇게 나가야 돼 나도 칠레 너무 잘 꾸민다 저장해놓고 내가 집 가져가서 만들래요 저렇게 너무 잘 꾸며 어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 와처 빅브라더의 하우스였네 여기로 갔겠지? 빅브라더의 하우스였어 다 감시 중이었어 이 섬의 모든 건 엠티룸 엠티룸 여기에 Make it your your 여기에 Make it your grave 죽어서도 집에서 죽어 집순이의 최후 집순이 집돌이의 최후는 집에 무덤이 있어야 돼 나도 그러할 것이야 이제 보니까 이 발판도 디테일이 있었네 여기 저기에도 러그가 이렇게 있었고 아 토이걸 이것 봐 빅브라더 빅브라더 이건 터니쉬라고 하네 그 케이트 툰2는 레디쉬로 하던데 레디쉬 무 보관실 으흠 오 오오 오오 대박 이거 뭐야 대박이다 여기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와 역시 역시 엄청난 센스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 이것까지 딱 여기 놓은거 봐 아 이제 보니까 바닥도 꾸면네 색깔 놓고 이거 그 바닥 깔기로 여기 있다 방명록 하나 남기고 갈게요 나 전에 안 남긴 것 같아 어 친구 개많아 이 미친 슈퍼 인싸 어 초코보 안 썼다 아 또 초코보가 하나 써줘야지 다시는 못 받을 레어 중 레어 초코보의 친필 방명록 럭키로 생각하세요 이거 외국인이 보면 A 두 개 쓴 줄 알겠다 그래도 이쁘게 써줘야지 아이고 색 다르게 이 파스텔톤 너무 이뻐요 한국어 마스터가 아닌 외국인은 절대 해석할 수 없어 써주세요 절대 해석할 수 없는 한글이야 한글의 위대함이 이런거 아닐까요 그 글자의 모양에 따라 해석할 여지가 달라져 아 귀여워 초코보 쫑쫑 쫑쫑 아 이건 너무 어려운데 굉장히 전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어이구 어이구 여기서 이쁘게 삶을 이렇게 아 이쁜삼이 안되네 슉슉 아 아 좋았는데 슝 어 어려워 어렵다구 뇨 뇨 제 솜살이 그려드립니다 뇨 아 안돼 내 팬에게 이렇게 대충 사인할 수 없어 됐다 남겼떠요 뇨 뇨 뇨 뇨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섬은 다 직선화가 돼있어 직선화 됐어 직선화 이 섬 미쳤어요 잭슨 있어요 잭슨 이건 좀 본받아야겠어 이렇게 직선화 돼서 이쁘게 꾸미고 하는거 난 너무 야생의 땅 그 상태라 조금 이쁘진 않아요 그건 아하 좋아한다 괜찮아 유 라이킷 아 진짜 이뻐 이쁘게 섬 꾸미고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 그레이브 잘 설치하고 뭐 폰구지 더 있었나? 이젠 없지? 좋아요 이제 갈게요 여기 친구집 한번만 둘러보자 아 여기서 친구 마켓 한번만 들어가봐 친구 마켓만 보고 저도 뜹시다 여길 뜹시다 뇨 의외로 별거 없네 그거 아세요? 이런 곳에선 이거 팔아요 컬러풀 낚싯대 꽃무늬 아웃도어 컬러풀 이런거 팔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난 내일 이게 만들어질거야 어? 어 이거 잭슨옷 아니야 이거 잭슨옷 가져가자 많이 사갈게요 우와 뭐야 이거? 우와 툰 툰툰 툰툰 드레스 아 신고하기 그것은 잭슨옷이에요 맞아요 이 아래쪽 이거는 혹시 그럼? 아 딴 친구구나 바로 아시네요 그럼 얼마나 유명해 마지막으로 옷 볼 것만 뭐 있나 보고 빨리 가겠습니다 친구 집에 너무 오래 있었어 잭슨옷 아 이거 인기 많겠다 요리사 옷도 있네 어? 어? 학사가원이 여기 있다니 챗 오! 참치초밥 참치초밥이야 참치초밥 나 초밥 세트 다 모을거야 고양이랑 아 행복하다 행복해 원래 없어요 근데 내 머스터브 아이템 다 가져왔어 참치초밥 이상이랑 팀켓캣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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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달러 땡큐 멈췄다 팀켓캣 팀켓캣 또 한바퀴 돌아 한바퀴 돌아 아 웃겨 정말 보면서 느껴요 이렇게 꾸며야 되는구나 광장처럼 이렇게 잘 만들었잖아 시가지처럼 돈다 또 돈다 고장난 고양이 같이 돈다 주민들이 다 여기 나와있네 이쁘게 날 또 어디로 데려가는거지 아니구나 여기 킹슨 우리 잭슨집은 꼭 봐야지 잭슨은 이제 거의 신이죠 만나면 인사고 가야돼요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돼 킹슨 와 사무실 분위기 진짜 오 와 근데 너무 이쁘다 사무실같고 너무 이쁘다 런니알린선 방금간에 금붕어를 볼 수 있어 웃줄 동물공학적으로 달게 됐대 인체공학적이 아니라 낫 휴먼 피지컬이 아니라 애니멀 피지컬적으로 만드는 만든 체어였어 어 금구 그냥 열어 오 금개있어 하하하하 어 이거 무엇이야 우리 팀팀캣의 취향이 여기서 나왔네 평소에 잭슨한테 저런거 입혔다는거 아니에요 메이드옷과 공주님 티아라 어허 그랬구만 김팀캣 그랬구만 뱅글뱅글 돈다 고장난 고양이처럼 뱅글뱅글 돈다 하수 우리편? 칭호 왜이렇게 붙여 돈다 고장난 고양이 돈다 돈다 하수 우리편이래 로우 레벨 우리팀이래 우리 팀이래 나 웃다 배웠는데 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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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에취 하핳 아 유 Win tick航도 너무 잘 써 그거 같아요 저는 카톡할 때 이모티콘을 거의 못 써요 왜냐면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어려워가지고 부르기로 여기 써 근데 제게 이모티콘 센스있게 잘 쓰는 사람 되게 멋지지 않아? 딱 그런 사람이 동물에서부터 집 잘 꾸미고 동숲에서 그 감정표현도 잘해 잭슨이 색깔이 참 이쁘다 적당히 고등어색에 오드아이에 안경에 정장에 사무실 컨셉이 저게 외모의 비결이라면 나도 그렇게 꾸며야겠죠? 아 근데 난 뿔티 안경은 싫은데 돌아갈게요 재밌었어 잘 봤어 어? 아 강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여기 안녕 안녕 어디갔지? 아 여기 있구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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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삐비 아 잘 봤다 이런 감성으로 꾸며봅시다 하지만 지금 배운 건 전 집 가면 다 잊어버리겠죠 이 노래 뭐지? 들어본 것 같은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잘 봤으니 돌아가서 또 저만큼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빨리 꾸며야죠 저도 포기할 수 없어요 아 왕자의 게임 그거였구만 사실 난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내 집 봐 괴리감 느껴져 아 내 집 너무 부끄럽다 이것 봐요 저 오는 부분이 온 부분이 너무 안이뻐 이 정도 자극 받았으면 할만해 이제 뚜루루루룽 크림이 어떻게 생각해 우리 집은 너무 야생 상태지 않니? 냠냠냠 신나게 놀라 좋은 생각이야 여기서 됐어로 반응하면 너무 싸할 것 같아 아 귀여워 조금 지저분해 보였네요 아니에요 뭐 당신 섬이요? 당신 섬이 지저분해 보일 리는 없습니다 지저분한 건 내 섬을 두고 하는 말이야 와일드 하잖아 와일드 그 자체라고 어차피 오늘은 상점 없으니까 이제 이 기운을 받아서 제 집을 좀 꾸며보죠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우